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국도렉입니다 네 선생님 이쪽 제가 이쪽 이제 모속 선생님들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신내린 굿 신내린 굿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로만 들어서는 신을 내려주는 굿 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서 신내린 굿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신내린 굿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신내린 굿은 말 그대로 신을 내리는 거예요 내려받는 거예요 어디로 받느냐 내 몸주로 신을 받아야지 귀신을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귀신을 받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냐면 신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사람도 좀 무당 무속에 대해서 뭐 선생님 소리 듣고 학원을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 조상이나 받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매우 위험하고요 아무 조상이나 받으면 안 되죠 받을 수 있는 조상님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신내린 굿이에요 아무 조상이나 받으면 그러면 그거는 신내린 굿이 아니라 조상접신 굿이죠 접신 그냥 조상접신 조상신 접신이라고 해야지 조상님을 그냥 조상 신을 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신 하면은 그래도 신격화된 영체를 가진 분을 신이라고 부르지 조상님을 갖다가 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PD님 삼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삼촌이 애석하게 삼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분을 좋은 곳으로 보내야지 그분을 신이라고 해갖고 법당에다가 신당에다가 받아서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남들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조상님이에요 친척관계니까 조상님인데 남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귀신이에요 남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신이 왔어야 돼 신이 그러면은 그 위에서 계신 분 공부가 되시고 돌아가신지 좀 오래됐고 그 집안의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그 실력과 원력 능력을 가지신 명패를 받으신 그런 조상신령님을 모셔야지 그게 신내림굿이거든요 조상님도 그냥 조상님이 있고 조상신령님이 있는 거예요 조상신령님이라는 거는 돌아가신지 오래됐으면서 신령스럽다는 거예요 신령스럽다 말 그대로 신선처럼 신령스러운 영체가 조상신령님이에요 신내림굿은 뭐냐 조상님 중에서 오래되신 분 중에서 또 공부가 됐다든지 하시는 분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는다는 거는 그 굿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굿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받아보고 알아보고요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게 이제 확인이 오랜 날짜에 거쳐서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천상에다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신명 제자로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천지신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천지신령님들께서는 천지신령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신이에요 천지신령님들께서는 감흥을 하셔가지고 저의 조상신령님에게 명패를 주시고 저에게 오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갖고 그 재의식을 하는 게 신내림굿이거든요 그냥 막 차려놓고 조상님들 불러갖고 막 접신시키면 그냥 조상 접신굿이에요 그거는 신내림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조상님을 받아내리는 게 신내림굿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신령 조상신령님을 찾지 아니하고 물론 또 찾는다고 하지만서도 어설픈 무속인이나 경력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로 신내림굿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가짜 무당 무속인 잘못된 무속인 또 신내림굿하고 빙의 현상에 사로잡힌다든지 예를 들면 복통이 일어나고 신내림굿 한 이후에 복통이 일어나고 기분이 막 짜증이 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신내림굿 한 이후에 없던 고통까지 만들어졌어 이거는 안 좋은 뭔가 잘못된 귀신이 붙은 거예요 신내림굿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굿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주관했던 무속인인데 그 무속인 자체도 불량한 또는 잘못된 무속인이 신내림굿을 해주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신내림굿은 했지만 잘못되어 있는 무속인들이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내림굿은 준비 기간도 길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도 제일 비싼 곳입니다 이 굿 중에서도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심사숙고 해야 되고 급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신내림굿을 할 때는 또 신부모로서 신선생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제대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잘 찾아봐야 되고요 신내림굿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상님 중에 신령스러운 신격화되신 분을 신당에다가 모시는 일을 하는 제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내림굿이라고 그냥 단어만 좀 들어봤지 자세히 설명 듣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신내림굿이란 굿 종류 중 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음 음 아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